첨단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 기업들이 들어섭니다. 기술은 있지만 해외 진실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이를 통해 판교가 글로벌 스타트업의 메카로 부상할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판교에 위치한 인공지능 기술업체입니다.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모양의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해외 진출에 높은 문턱을 실감했습니다. 현지의 비즈니스 사정을 잘 몰라 믿을 만한 해외 바이어를 만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현지에 있는 네트워크가 저희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개척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줄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 기업들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둥지를 튭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육성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테크스타스를 비롯해 이스라엘 소사와 중국 홍스바오, 일본 제이렛 등이 내년 초 입주합니다. 경도는 내년부터 3년간 판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집중합니다. 유망 스타트업 20개사를 선발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각각 5천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교에서 스타트업들과 우리 엑셀러레이터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성공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 기업들을 발판 삼아 판교의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혁신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경기주의TV 최창순입니다. 다용 교환